쇼이맵이네 현재 PVP 에탄에서 1무드가 제일 많이 쓰이네요 1무드가 9.2%네 1무드가 뭐야? 사이담이요? FWC 사이담 요번에 유무나키 사이담 좋던데 이게 요번에는 한 줄마도 바뀌었네요 퍽이 아 그래요? 아 안 돼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 사이담이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지금은 마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루도 써야한다 으우 캐쳐를 좋아하는 아우 수리창 날아오는거봐 어어어 어어어 어 살려줘 어 살려줘 조선슈터 둘다 잡았다 어 뭐야 안돼 5대5구나 이기고싶다 어디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전 이맵이 두번째입니다 비에 있습니다 도망가자 어우 조선슈터한테 당했다 말도 안돼 지금 2킬 0킬이래 0킬 빵을 좋아하시다니 빵 마시죠 아 저게 개 떨킨네 오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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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멸의 분위기인데 이거 아 제발 도망가자 제발 돌 도망가자 도망가자 코멍 잡았다. 너무 멋이네. 와, 2대 안 맞았다고. 아,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. 죄송. 어, 불덴? 안 돼. 한 명 잡고 죽었습니다. 안 돼. 어, 불덴 위신이다. 울펜인가? 브라드님이다. 와, 브라드 짱. 리드다. 비 먹어야지. 홀딩군. 어, 상대다. 상대다. 안 돼. 온다. 와요. 아, 뭐야. 어, 그렇지 않다. 안 오네. 안 오네. 안 오네. 안 먹어야겠다. 보이죠? 어, 2대 맞혔는데. 대비야? 아, 이걸 안 맞힙니다. 대빈? 됐죠? 됐죠? 오오 조심조심조심 나이스 버튼이 지를 따라다니면서 뒷처리해야겠다 안가야지 안돼 오오 안돼 내 모신건 아유씨 애들 당했다 지멘대님이 다 쓰고 계신다 와 갈라온 소리 요란하다 어 뭐야 어 뭐야 아씨 앉은 뱅이 들어갔어 오오 와 죽을 뻔했다 역시 못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자살했어 아 미치겠네 아이스 브레이크 부집자 아 제발 살리고 싶다 아 내 수류탄 따라가는거 아 뭐야 아 미치겠네 안디 어 에이 에이 너무 사방에서 애들 쏘는데 못 가겠는데 어 머신건 아직 남아있었네 다섯 침대기나 다섯 발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냥 불댄에 불댄에 말록 쓰니까 할만하다 오 더블킬 더블킬 앱 어 털 오 오 오 오 뭐 오 오 큰일 오 오 오 오 오 были 나이스! 잘한다! 안 돼! 아악! 어느 쪽에 있어? 골드간이다. 골드간. 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불안님! 어 그래도 잡으셨네. 안 돼! 아휴! 죽었다! 다이소가 되게 지진 흔진 났다. 그러게요. 도망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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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좀. 위치 좀. 저 따라오고 있어. 브라드 따라오고 있어. 시루아트. 아악! 나 죽는다! 끝났다. 어? 잡았나? 어디 갔지? 잡은 것 같은데. 우리 피? 응. 아니? 왜 이렇게 위치가? 오! 아아아아! 한 명 또 있었어. 어! 비 먹힌다. 이런 애들한테 비 먹히면 안 되는데. 네? 이런 애들이라뇨? 어? 아 뭐야? 아이씨 반샷. 어! 골든건이다. 오 골든건. 잡았습니다. 오! 나이스! 쿠라키님과 스웬달님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잡았다. 어! 아 포타! 어 안돼에. 정말 많다. 계단 위에 많아요? 스웬달님? 어 안돼! 어어어어어어어어! 어! 수류탄 맞을뻔했다. 아 또 어시스트야. 어시스트면 겁나게 하나야. 와 스웬덜님 이대로 가면 9000점 가능하겠는데? 9000점이요? 지금 5000점이니까 앞으로 4000점 넘어오면 9000점 나이스! 한 명만 더 아 도망갔네 아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개 딸딘데 하나 더 있어요 그 방 안에 골든가 우리 병 골든가 어디지? 나에게 오브 를 오 오브 오브에 맞추다 저 오브 먹고 싶다 오 안돼 어? 오브 어디있지? 오브 어디있습니까? 아우 오브가 안보여 아 마지막 슈퍼 한 번만 쓰면 안되나?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브가 안보여 아우 아 노마봄 아 안돼 이겼다 슈퍼 찾자마자 노마봄 아 그 와 스웬덜님 5500점 대박 쩐다 멋졌습니다 쩔어도 너무 쩐다 4.0 우와 캡쳐해줘야지 캡쳐해줘야지 아니 뭘 캡쳐를 해요 4.0 봐 우와 근데 간식 스크 traded 오오오